정민님, 스타1의 전성기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프로게이머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택백 리스상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실력도 계속 정진을 하시고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든지 재동이 만나고 왔어요. 방송을 함께 하고 왔었는데. 그래서 재동이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전히 애가 귀엽고 잘생겼고 매너 좋고. 진짜 몇 년 만에 봤거든요. 여전히 스타 같아요.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라 스타. 약간 인싸기질 있으시잖아요. 재동이요? 네.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 친구 약간 좀 아이 성향이고요. 집 밖을 거의 안 나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좀 귀염귀염하다 여전히 오랜만에 봤는데. 저에게 그 스타 인물탐구에 해달라는 분들이 예전부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댓글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정도의 무게감까지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재동이 만나고 와서 재동이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당연히 재동이가 어울리지 않나. 왜냐? 역대 최고 중에 최고의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이죠. 역대 프로게이머 최고를 꼽으라고 했을 때. 최소 세 손가락 안에 있는 누구나가 호불호 없이 거의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프로게이머 이재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가마트 김정민이고요. 이재동 선수의 시작부터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재동 선수의 어떤 초창기. 이때는 좀 어떤 선수로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눈에 띄었을 때는 원래 그때 당시에는 대수로 다 양산형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팀 내에서 기본기 위주로 배워서 피지컬이 좋은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오는데. 이재동 선수는 금방 나름 제 기준에는 두각을 좀 나타낸 그런 선수였었고. 나오자마자 기운이 달랐어요. 와 쟤는 게임을 어떻게 저렇게 매섭게 게임하지. 눈빛 장난 아니에요. 자세 미쳤어요. 울고 자요. 모니터를 뚫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고.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고. 이재동 선수 선수 시절의 모습을 보면 경기할 때나 아니면 경기 전후로 해서도 살짝 화나 있는 듯한. 아 맞아요. 그 느낌 살짝 냉철해 보이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항상 내재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이 선수가 처음에 뜰 때부터. 와 쟤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얘기가 업계에 많이 있었고요. 제 동의가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의 저그예요. 이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성적으로만 말씀드려도 사실인데. 역대 승률 1등. 역대 다승도 저그 중에 당연히 1등이고요. 역대 다승 1등인 것도 역대 최고의 저그인데. 승률까지 1등이면 말해보여요. 저그 최다 캐스파랭킹 1위. 역대 최장기간 종족별 캐스파랭킹 1위. 그러니까 저그로 43개월 동안 저그 내에서 1등했다는 얘기예요. 3년 몇 개월을 한 번도 경쟁자에게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너스 리그 역대 최다 올킬. 위너스 리그를 하면 내가 이기면 계속하는 거죠. 혼자 출근해서 상대방을 올퇴근시키고 팀원들 놀게 하고 연봉 올려주고. 그리고 또 소년가장이죠. 팀 내에서 이 선수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오타니 같은 걸 혼자서 출루하고 공 던지고 치고 하는 그런 선수였었고. 양대 개인 리그 역대 최고 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92.9%. 13승 1패로 MSA를 우승한 적이 있대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굉장히 적게 얘기해드린 거고요. 말이 안 되는 이런 기록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처음부터 뭔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막 진짜 키보드나 모든 것들을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였었는데 그 매력적인 눈빛과 이런 것들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와 저 친구는 좀 다르다. 누구나가 프로게이머의 프로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을 참 프로게이머 데뷔했을 때부터 보여준 것 같아요.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좀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올라운더죠. 다 했어요. 공수 전부 다 잘했고요. 이 친구가 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일단 피지컬 유. 피지컬과 컨트롤로 상대방을 찍어 눌러요. 가장 멋진 건 그냥 단순 양산형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피지컬로 상대방을 찍어 누릅니다. 게임을 볼 때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볼 때 가장 재밌는 게임은요. 컨트롤이에요. 요한이 형이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요. 요한이 형 다음 인기 누가 많았죠? 우승은 못했지만 진호 진호도 컨트롤을 정말 말 그대로 지립니다. 이런 폭풍의 그 이유가 뭘까요? 컨이 자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동이도 그런 걸 너무 잘해요. 특히 저저전의 신이죠. 저그대저그도 구두로 뛰면 그냥 끝나요. 보통. 그 정도였었어요. 진짜 그 역대 사건 중에 하나가 있죠. VS 홍구. 저걸린 6대6 싸움에서 컨트롤 싸움에서 6마리가 모두 생존한 이 제동.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전 그거 봤어요. 맞죠? 이거 인터넷 잘. 제가 그 경기를 못 보고 그 짤만 봤는데 그 상대 선수가 홍구님인 줄 몰랐고 저글링 싸우는 그 장면만 잘려서 캡쳐된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컨이 말이 안 됐어요. 이미 서로가 피지컬이 한계까지 왔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까지 왔었을 때 서로 그냥 저글링 싸움을 해도요. 제동이가 지는 경기는 거의 없었죠. 그냥 구발만 뛰어도요. 웬만하면 다 이겨요. 그게 막혀도 상관없어요. 막히더라도 빌드를 져도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겨요. 그럼 괴물 중에 괴물이었어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아주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비적인 것 또한 잘하냐 못하냐? 잘하죠. 수비를 못하면 우승을 못해요. 프로토스전과 테란전에서 수비형을 못하는 사람이 우승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스타리그나 이런 쪽 관련돼서 MS 스타리그에서 결승 최다 진출자 아닌가요? 아마도 아마 맞을 건데 그 정도로 대단한 기량 보여줬었고 골듄마우스까지 차지했었고 그러니까 만능인 거죠. 근데 그 안에 패기 또 빌드 선택도 꽤나 잘했어요. 결승에서 4돌 온도 뛴 적 있어요. 상대가 명훈이. 정명훈 선수를 4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재동 스코어 이재동 스코어가 뭐냐? 1세트 지고 2, 3, 4세트 이기기 첫 세트 지고 2, 3, 4 이겨가지고 계속 이겨요. 그런 거를 몇 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트롤을 기반으로 하는 피지컬 아마 400 좀 넘어가는 피지컬을 알고 있거든요. 전성기 때 진짜 대단했어요. 너무나도 화려했었고 플레이 스타일이 예술이에요. 진짜 누구나가 반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이 그런 플레이를 실제로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저그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유명한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성준 선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홍준호 선수도 있고 참 여러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원탑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딱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이거 되게 원래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테라 하나면 물론 역대 최고로 따졌을 때는 요한이 형이 인기라든가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 명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저그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제동희는 1등이 확실하게 맞거든요. 저그에서는 거의 뭐 그냥 네. 역대 최고죠. 왜냐하면 역대 저그 중에 뭘 앞서서 말씀드렸죠. 캐스파 랭킹 그리고 역대 저그 그냥 다승 1등에 승률 1등인데 이것을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개인 리그만 잘한 게 아니라 프로 리그도 잘했어요. 프로 리그에서도 완전 소년가장의 자체였었거든요. 그래서 프로 리그도 팀을 우승시킨 적이 있고요. 결승을 몇 번이나 갔었죠. 준우승도 몇 번 시켰고 그 정도로 원래 있는 팀들이 잘하는 것과 없는 팀을 키워서 잘하는 거는 차이가 커요. 화승호즈 뭐 르카프 아시죠? 예전에 T1이나 우리 KTF KT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팀이잖아요. 나름 갖춰진 이후부터 돈으로 사서 그런데 이 친구가 있던 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어요. 0종이 한 명 있었죠. 몇몇 선수들 더 있었지만 뭔가 이끌어 나가면서 와 에이스야 다른 팀 누굴 만나도 이겨 이런 사람은 제동희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개인 리그 양대 리그 결승 가장 많이 갔죠. 프로 리그도 막 결승 올렸죠.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을 때 제가 직접 인터뷰 드린 건 누구보고 게임 배웠냐에 게임을 배우기보다도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최대한 응용은 나름 한 게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스스로가 좀 체화하면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남들 안 하던 건 두부대 뮤탈 아시죠? 두부대 뮤탈을 뮤탈 한 부대컨 우리 늙은이들은 못해요. 제동희도 지금은 못할 거예요. 아 제동아 너도 이제 나이가 애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뮤탈 두 부대컨 하면서 상대방 털어버리는 백두대간 플레이 그리고 블루스톰 제 기억에 아마 맞을 건데 블루스톰과 백두대간 이런 두 개의 2인용 맵에서 보여줬었던 그러한 모습들 정말 이건 말이 안 될 정도였었군요. 그리고 스컬즈도 굉장히 잘 썼어요. 스컬즈 잘 쓰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테란전에서 후반에도 항상 그렇게 전면전을 하면서도 측면에 스컬즈들이 날아오는 드랍쉽들을 격추를 참 잘 시키더라고요. 사실 적의 최고란도가 이거거든요. 뒤팔로 다 쓰면서 싸울 거 다 싸우고 드랍쉽 오는 거 저글링 잘 따라다니고 스컬즈로 드랍쉽 격추 이런 건데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이런 게임 운영이 훨씬 더 많이 개념적으로 발전하고 훨씬 더 진보한 이런 느낌은 팩트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때의 피지컬로 와 지금의 운담이 얼마나 더 멋있겠어. 그때는 정말이지 본인만의 스타일 어떻게 보면 박성준 류에다가 수비형까지 함께 더 해준 이런 느낌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드라 오린 전락도 테란전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중간중간에 승부 잘 보잖아요.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재동 선수 하면 다른 프로게이머들한테도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롤 프로게이머들도 어떤 프로게이머에게 연관받았냐고 했을 때 많이들 얘기를 해요. 특히나 진짜 전설적인 프로게이머들 마타 데프트 게다가 삼성에서 구성한 크라운 크라운 선수도 그렇고 프로게이머들의 프로게이머 느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봤지만 얘가 관리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연예인 같아요. 맞아요. 좀 연예인 같지 않아요? 스타? 약간 빛나요. 아니 좀 전체적인 외모나 이런 것들이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고 오히려 더 잘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외모가 솔직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팩했습니다. 여러분 티는 안 나죠? 제가 팩 몇 달 만에 드디어 했습니다. 그 여러 번 하셔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몇 달간 노력하겠습니다. 노화를 최대한 멈춰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어떤 잡음도 없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더더욱 지금이어서 더 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가 인간미가 또 있어요. 뭔가 무결점 같지만 방송에서 약간 재밌는 경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 당시에는 좀 수치스러웠대요. 근데 그 경기 제가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동맥 경화라는 말이 그때 재동희 경기 때문에 와 버렸어요. 이제 동맥 경화라고 이게 지금 말해서 좀 웃겨요. 재동희가 옛날에 7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인 입구를 스스로가 막 가놔가지고 병력으로 키드라 몇십 마린가가 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앞에 있는 병력으로 어찌어찌 컨트롤로 싸워서 비등비등 싸우는 거예요. 그게 더 웃기는 거예요. 뒤에 병력의 두세 부대인가 가둬놓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병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죽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계하면서 그 길이 열릴 때 우리가 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막 이런 흐름 있죠. 생각해보십시오. 속이 뻥이라는 말이 속이 뻥 막힌 혈이 뚫리는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동크토닉이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테크토닉이라고 아시죠? 그거를 프로게이머들 평소에는 막 말도 많이 안 하고 장난기도 없어 보이는데 또 그런 데서 막 춤도 춰요. 그것도 막 관문 영상이라고 하죠. 여러 개 있잖아요. 관문 영상이 콩댄스 더보 춤 맞아요. 저도 노래 불러서 그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간대요. 물론 탑1은 못 이겨요. 여보 춤은 넘사예요. 그거는 그냥 0티어 인정하시죠? 쉽지 않더라고요. 아 못 봐요 못 봐요. 심지어 그 윤열이의 그 배운 척 열심히 한 상황에서의 그 표정 아 그거 말리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은근히 이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간미가 있고요. 워낙 또 외모가 겁상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인기가 없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남자들도 잘생긴 남자도 좋아하잖아요. 진짜 그런 게 좀 인기가 많고 인간미까지 여러 가지 더해주면서 불호가 있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타2도 되게 잘했어요. 아 맞아요. 사실 난다 긴다 하는 스타1 프로게이머분들도 스타2 전향하고 나서는 딱히 주각을 드러낸 분이 많이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나마 정명훈 선수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그것도 아마 이재동 선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제동이가 더 좋았죠 성적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동이가 승률이 약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850점 되네요. 많이 했죠. 승률이 약 58%? 잘하는 실력을 좀 보여줬었고요. 특히 저그전 굉장히 여기서 강했고 테란전은 50초만 프로토스전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스타2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준우승은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콩이었어요. 아마 5연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5연준은 아무나 못하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2연준도 어려운 거에 결승 가는 거 3연준 어렵죠. 5연준 했다라고 되게 끼는 자인데 이거는 팩트체크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준우승은 많이 했다. 그 이전우 선수가 사실 그때는 이런 선수들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원래는 어려웠어야 한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2에서는 꽤 나름 분전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인기가 진짜 많았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니라 글로벌 팬도 많았어요. 트위치에서 예전에 스타2 방송할 때 시청자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정말 좀 많았었고요. 캐릭터 자체를 동서양 구분하지 않고 인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제이디 그렇죠 제이디 스타2에서는 제이디라고 부르죠. 모두가 보통 자기 이름 넹네임을 하는 게 소위 최고의 간지 뭣이죠. 근데 저도 저도 모르게 가끔 제이디 제이디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참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전에 있어도 수많은 저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저그들이 있는데 오늘 제동이야 솔직히 뭐 약간 웃음 요소라고 할 게 너무 적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했으니까. 그리고 대테란전 저그가 원래 테란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양대리기에서 모두 테란을 잡고 우승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도 정말 최초제 이것도 이런 것도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그런 기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전자에서의 그 모습 그 눈매 그 게임 안에 빠져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역시 폭군. 게임 플레이 조금만 잘하면 역시 폭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제동이 이제 얼마 전에 봤을 때 많이 늙었어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손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결승전 가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멋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제가 이재동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재동 선수에 대한 종합적인 정민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하신다면 앞서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의 프로게임 원래 가수들의 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게이머들의 프로게이머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게이머들에게 정말 많은 귀감이 되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해 봤을 때도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냥 연습밖에 안 했대요. 연습밖에 안 했고 결승 지고 온 날도 연습했대요. 저 그런 사람 요한이형 이후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 뒷이야기는 저는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대화해보니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지고 와서 그 빌드를 똑같이 써보고 연습했다고. 와 무섭지 않나요? 그럼 진짜 무섭네. 예 대단한 거예요. 그런 승부욕. 게다가 남들을 무서워하기보다도 본인의 한계까지 피지컬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갈고 닦아서 플레이하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전성기 때 플레이를 보면 빌드는 좀 나이 같고요. 지금의 개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야 막 뮤탈 움직임에서 상대방을 때려잡는 그 모습들. 뮤탈이 움직임에서 쏘는데 쏘면서의 무빙이 멈춤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파괴력 그 흥분시키는 그런 모습들. 게다가 뭐 외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선수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르카푸나 이쪽에서는 고생 많이 하는 팀 이런 이미지였었잖아요. 하나의 팀을 소년가장으로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이끌어나간 그리고 대기업팀에서의 오퍼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끝까지 그들과 함께 그 팀의 수장으로서 팀원들을 지켜나간 이러한 인간미까지 이런 스토리가 쌓여서 현재의 제동의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가볍게 한번 제동의돼서 오늘 스타 인물탐구를 가볍게 해봤습니다. 재밌었다면 의견 남겨주시고요. 추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저씨 같았네 이거?